3, 4번 매트 125번 경기입니다. 3, 4번 매트 12번 경기입니다. 3, 4번 경기입니다. 3, 4번 경기입니다. 3, 4번 경기입니다. 이기심들 성함이오? 이기심들 성함이오? 이기심들 성함이 진짜 모르겠어요 지수 형님 있구만? 지수 형님 말고는 있나요? 아 그리고 저 저 저 저 핸드폰 들고 있는 젊은 남자 지금 이제 공개 한 판 해야겠는데요? 진짜로 체육관 사람이 아닌가? 아니요 기원하네 아 정리할까요? 끝난거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